오늘 7시에서 호텔에 출발을 해가지고 소라산 케이브카 타러 왔습니다. 저희가 7시에 출발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들어가지 못했고 공연주차장 B에서 걸어왔습니다. 한 8시쯤에 도착했는데 결국은 9시 50분에 케이브카만 예매할 수 있었고요. 기대되네요. 색깔이 너무 예뻐요. 한국에 와가지고 소라산 단품 보러 온 거 처음이네요. 기대됩니다. 이제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가지고 좀 구경할까요? 이따 fin이다. 맵고룩을 부고 빠르다. 이쁘고랑 요리한 2분야 이 도 εκ오장을 håcm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좋았어요 목소리 저렴가 40분 여보 여보 몰라요 알았다 어? 여기? 뭐야? 바로 기울어야 돼. 여기? 여기? 여기 기기네. 여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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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제 먹을라. 등산 갈 때는 등산화를 꼭 신어야 합니다. 이게 이유가 알겠더라고요. 근데 오늘 날씨가 좋아서 다 잘 보여서 다행이네. 단품이 덜 들어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충분히 예쁘고. 사람들이 왜 이 시절에 여기 많이 찾아오시는지는 이제 알 것 같아 뭐 하는 거예요? 코드 내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손 흔들리고 있어 엄마 아빠한테 손 흔들던 때 엄마 아빠한테 손 흔들면서 차에 손 흔들던 탭이박스 엄마 아빠한테 손 흔들 Indian! уз기하는 다 공간에 오늘 1회 마치